여러분 안녕하세요. TSC 전문강사 장민현입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3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. 저희 순서는 3부분 간략하게 소개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 문제 분석하고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3부분은 여러분 문제수가 5문제가 출제가 되죠.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파트보다는 그쵸? 준비시간의 1초 정도가 줄어든 2초가 주어집니다. 답변시간의 15초가 주어지고요. 그럼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3초가 주어지니까 어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는데 3부분은 언제 도대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언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냐 하시는데요. 저희가 준비시간 2초라는 시간 너무 짧아요. 그렇기 때문에 3부분 문제가 나오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지 이 나머지 준비시간 2초 동안은 수모음 한번 고르고 그 다음에 답변을 15초 동안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. 준비시간 2초만 사용하지 마시고 문제가 나오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겠다. 아시겠죠?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은 저와 함께 3부분 쇼핑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. 쇼핑이 여러분 자주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 쇼핑이라는 게 단지 뭐 백화점 쇼핑에만 한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. 뭐 영화관 크게 저희가 좀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카페에서도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영화관 혹은 식당 혹은 백화점이라는 모드 그쵸 저희가 고객으로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출제가 되니까요. 저희가 뒤에 문제 또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덧붙여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희 우선은 쇼핑 관련 문제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? 누가 봐도 그쵸 우리가 판매자가 저에게 물어보는 문장입니다. 무엇을 구매하시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는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요즘 형태 문제입니다. 니야 마이 A 하이시 B A 사실 거예요 아니면 B 사실 거예요 라고 저희에게 선택을 하라는 문제가 원래 취미 취향에서만 나오다가 쇼핑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이 두 가지 문제를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배워봐야 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. 그 패턴 먼저 공부하고 저희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 보시면 우선 여러분 아까 어떤 거를 구매하시겠습니까?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범위가 옷이나 신발 아니면 뭐 그쵸 전자제품까지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 물건들을 살 때 저는 이러하면서도 이러한 걸 사고 싶습니다. 라고 저희가 문장 하나를 갖고 가셔야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저희는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예쁜 걸 사고 싶어요 라는 문장 하나 배울 거고요.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죠?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예요? 가격을 한번 물어보도록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결제할 때요. 어떤 걸 사실 거냐고 물어본 다음에 저희가 뭐 대답을 했어요. 이런 걸 사고 싶어요. 얼마예요? 그 다음에 할인 쿠폰이 있는데 사용 가능한지까지 한번 저희가 문제를 그쵸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. 중고 문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? 무언가를 사고 싶다라는 문장 어떻게 시작하죠? 워시양마이까지 끊어주셔야 되겠죠? 자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예쁜 것을 사고 싶다. 샤머샤머 더. 자 가격이 뭡니까? 자 가격라는 단어 아시죠? 자 가격도 저렴하다. 자 가격이 요 편이. 그 다음에 디자인도 예뻐야 돼요. 관시 요漂亮더. 한 것을 사고 싶습니다. 라는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가격 물어보는 거 아시죠? 근데 저희가 뭐 A랑 B랑 둘 다 사고 싶다고 했어요. 그러면 총 얼마냐? 그 합계를 물어볼 때는 뭘 쓰시면 될까요? 앞에다가 이 꽁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샤워치안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. 저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. 사용 가능하냐? 어떻게 얘기할까요? 니가? 제가 유효 civil ambos头의 체. 체언이 쿠폰이죠. 자 요회에는 할인 우대예요. 그래서 워 요효계 능使영만 능 sth&마 에이 가능하겠습니까? 사용 가능한지 물어보는 문장. 꼭 기억해서 가시며 쇼핑 혹은 서비스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세 가지 문장입니다.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문제 보시면 여러분,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요. 이 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. 저희가 지금 편의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한자를 써놓은 거지 실제 3부분, 문제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? 그림만 출제가 되고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. 여러분, 이 문제도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보실게요. 무엇을 구매하시겠어요? 저희가 전제를 신발 가게라고 한번 볼까요? 신발 가게에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. 나에게 뭘 살 거냐고 물어봤으니까 대답 한번 보실게요. 저는요,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예쁜 신발을 사고 싶습니다. 라고 대답을 했죠. 그러면 신발 가게가 아니고 우산 가게라도 뭘 구매하시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똑같이 어떤 패턴대로 가시면 돼요? 이 가운데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치안해서 쓰시게 된다면 내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전달할 수 있는 문제는 적용 가능하겠죠? 그 다음에 저희가 물어볼 게 금액 물어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잊지 마시고 결제할 때 그쵸, 뭘 사용할 수 있냐? 할인 쿠폰 사용할 수 있습니까? 라고 덧붙여 주신다면 15촌에 풍성한 답변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.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? 그래서 저에게 전자제품을 사러 갔든 아니면 여러 가지 매장에서요, 뭘 구매하시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첫 번째, 내가 요구하는 바 얘기해 주시고 바로 금액 물어보시고 그 다음은요, 아, 그 할인 쿠폰 사용 가능한지까지 이 3단 콤보로 얘기를 해 주신다면 무난하게 유사한 문제들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럼 저희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해설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한번 읽어보실까요? 니야 마이 홍스하다, 하이시 빨스하다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쇼핑 문제입니다. 여태까지는 방금 저희 앞에 봤던 문제처럼요, 뭘 구매하시겠어요?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. 하지만 요즘에는요, 이걸 원하세요? 아니면 절거 원하세요? 지금은 색깔이었지만 저희가 길이를 물어보기도 해요. 니야 마이 장다, 하이시 또 안다 긴 걸 원하시는지, 짧은 걸 원하시는지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면 되는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, 여러분? 우선은 뭘 원하는지부터 얘기하셔야 돼요. 니야 마이 홍스하다, 하이시 빨스하다 저희는 그냥 우선은 빨간색, 앞에 들린 것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뒤에 거 얘기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워야 마이 홍스하다 그 이유는요, 좋아하기 때문이에요. 워 헌 시, 환, 저, 이, 앤, 서, 이 색깔 너무 좋아해요. 여기까지는 저희가 1차 대답이라고 봅니다. 얘가 물어보는 1차 대답하고 나서 여기는 뭐예요? 결제 관련된 문장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. 자, 이걸 크게 쇼핑 서비스 문제라고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1차 대답해 준 다음에는 바로 뭐로 넘어가자? 그 다음은요, 우리 할인 쿠폰 워 유효이 최능 시용마? 라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를 들면 저희가 카페에 갔어요. 니야오 다 베이다, 하이시 샤오 베이다 큰 컵을 원하는지 아니면 작은 컵을 원하는지 물어보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얘기해 주신 다음에 바로 뭐 얘기하시면 돼요? 얼마인지, 그 다음에 제가 할인 쿠폰 있는데 사용 가능한지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죠? 쇼핑 문제나 서비스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는 앞서 저희가 배웠던 세 가지 패턴만 잘 기억해서 가신다면 무난하게 유사 문제들 해결 가능하시겠습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, 저희 이번 달 특강은 여기까지 저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모든 문장들 반드시 내 입에서 술술 나올 때까지 무한 연습 부탁드릴게요.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자신 콜라제지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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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